중3고1 컴퓨팅사고력 파이썬입니다. 컴퓨팅사고력 레벨2는 총 15개의 과제로 구성됩니다. 레벨2위 10번째 과제입니다. 어떤 놀이기구는 키를 제한합니다. 키가 130cm보다 작으면 이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 놀이기구를 이용 가능한지를 알려주는 코드를 작성하시오. 키는 입력합니다. 프로그램 실행에서 키를 130으로 입력하면 it's available 이 출력됩니다. 또 키를 129로 입력하면 it's not available 이 출력됩니다. 문제를 파악합니다. 첫째, 키를 입력합니다. 둘째, 키가 130cm 이상이면 it's available를 출력합니다. 셋째, 키가 130cm 미만이면 it's not available를 출력합니다. 인풋은 키입니다. 아웃풋은 it's available과 it's not available입니다. 문제 분해를 합니다. 첫째, 키를 정수로 입력합니다. 둘째, 키가 130cm 이상이면 it's available를 출력합니다. 130cm을 포함합니다. 셋째, 키가 130cm 미만이면 it's not available를 출력합니다. 정수임으로 129cm 이하입니다. 넷째, it's available과 it's not available 두 개 중 한 개는 출력됩니다. 해결책을 구상합니다. 첫째, 키를 입력하고 정수로 변환하여 변수키에 저장합니다. 둘째, 선택구조입니다. 조건은 키가 130cm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트루이면 it's not available를 출력합니다. 그렇지 않고, 폴스이면 it's not available를 출력합니다. 이제는, 알고리즘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영어 인풋은 키보드로 입력한다는 것입니다. 키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선택구조입니다. 키가 130cm보다 크거나 같으면, 트루일 때 it's not available를 출력합니다. 폴스일 때 it's not available를 출력합니다. 여기서 영어 아웃풋은 화면에 출력한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을 구조도로 표현했습니다. 놀이기구 이용 판단의 모듈은 총 두 개의 모듈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듈 1에서는 키를 입력합니다. 모듈 2는 선택구조입니다. 조건은 키가 130cm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트루 또는 폴스에 따라 하위 모듈 2.1과 2.1을 실행합니다. 하위 모듈 2.1에서는 it's not available를 출력합니다. 하위 모듈 2.2에서는 it's not available를 출력합니다. 알고리즘 1번 부분을 파이썬 코드로 작성했습니다. 인풋 함수를 사용하여 키를 입력받고, 정수로 변환하여 변수에 저장하였습니다. 정수로 변환할 때 인테저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알고리즘 2번을 파이썬 코드로 작성했습니다. 만약 키가 130cm보다 크거나 같으면, 함수 프린트로 it's not available를 출력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else에 해당함으로, 함수 프린트로 it's not available를 출력하였습니다. 전체 파이썬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점 정리입니다. if, else, moon, 구조입니다. if, moon의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if, moon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else, moon에 해당됩니다. 복습 과제입니다. 과제와 비슷한 유형입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습 과제 풀이는, 블로그 낭만독타 코딩랩에 가시면, 중3고1 복습 과제 풀이에 있습니다. 자료 출처입니다. 감사합니다. 중3고1 컴퓨팅 사고력, 레벨 2위 10번째 과제였습니다.